전혀 없으면 힘을 못 드릴 날이 빨리 많아지거든요 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여기 손을 놓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손을 날라 날 안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럴 때 안 맞을 수 있도록 이러면 뒤날 뒤날 어느 정도 잡고 잡고 올라가면 앞날만 살짝 갈아도 기운이 들거든요 자 이거 한 번 해봅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거 18 그죠? 2개 중에서는 화살표 있는 게 18 여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가 걸리기가 불편해요 아까 골 파진 거 보여주는 식으로 여기 가면은 앞뒤가 안 움직이는 범위로 있어요 거기다 놓고 딱 이러면 센터 잡히고 그럼 얘 날을 얘 날을 내가 한 16도 여기 10번 16도를 맞... 얘 보다 화살표는 앞이지만 한 16도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고 잠겨주면 그 대신 날 끝을 이만큼 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, 30mm 정도 그러면 이 센터 위치가 내가 이 날 끝을... 날 끝을... 그쵸 그냥 그냥... 이게 그렇게 많이 중량 나요